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제가 너무나도 존중하는 친구들입니다 스컬앤하! 하이 스컬!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컬앤하! 여름하면 스컬앤하! 하이 스컬! 자 워터밤 물 터져요 오늘 무대 어떠세요? 야 무대가 좀 진짜 특이하네요 물이 빵빵 터지는데 젖어도 됩니까? 저희 뭐 젖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안에 항상 수영복을 입고 다녀네요 너무 너무 어떤 너무 잘 입은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딴 분들은 거의 그냥 대충 집에서 드레스코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절 준비되어 있고 이거 저희 수영복이에요 원래 또 집에서 입고 있는 수영복이에요 저 워터파크 할 때 항상 이복장으로 갑니다 워터파크 때 빨리 한 번 수영복이에요 수영복 오늘 특별히 워터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미리 말하셨는데 열정을 준비해왔어요 하하하하하하 하동헌씨 너무 잘하라 아유 직발 아유 왜그래 직발 자 그럼 오늘 워터밤 물 막 터지고 이러는데 레드팀이에요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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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스코드가 가장 통일되고 깔끔해서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상품은 없습니다 아니 수영복 입고 왔는데 베스트 드레서가 내면 그렇죠 저희 이상을 거부하겠습니다 민망합니다 자 일단 레드팀 레드팀이 응원을 열심히 해줄텐데 레드팀에게 감사의 한마디 파이팅 러시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레드팀 마지막 주자로써 여러분들 마무리 끝장나게 멋있게 하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그냥 무대 위에서 죽을려구요 그냥 박살내기 하려구요 네 박살내려구요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워터밤 레드팀 화이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워터밤 레드팀 화이팅 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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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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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아 블루팀이다 블루팀이다 이거 찍어쥐 찍어쥐 와 이거 빨리 찍어줘 빨리 찍어줘 찍어줘 와 이거 잘나왔다 잘 나왔다 참결력이 다 사줄꺼야 특팀 탕북해 가주세요 가지세요 가주세요 가지세요! 예! 가보세요! 가지세요! 가세요!